소란 찌말또줘 따오!!!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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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람보 혹시 방송 보고있냐? 혹시 1대1하면 가능하니? 잠깐만 티코 한번 10석티코 한번 가봐야겠다 너희 딱 딱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엄마 자라? 어디 가지 말고 안녕하세요 람보호씨 있나요? 람보다는 중 람보 캐릭터 하는 사람도 없나요? 네 자는 거 같아요 쫄았네 알겠습니다 이 새끼 쫄았네요 형들 어 람보 새끼 쫄았어 이 새끼 분명 안자거든 내가 알거든 어? 자는 척 존빠지네 진짜 자는 척 존빠져 어? 오늘 그냥 바로 뚝배기 깨버리고 하니까 자는 척 해버리네 형들 맞잖아 야 람보야 자는 척 적당해라 진짜로 웃긴다 웃겨 형 오늘 컬렉션 좀 더 해버리니까 바로 쫄아가지고 자러 가버리죠 자는 척 해버리죠 람보 절어 있습니다 형들 야 솔직히 맞잖아 지금 아침인데 뭘 자긴 뭘 자요 형들 솔직히 말을 해서 어? 잘 리가 없잖아 이건 난 쪼아놔서 피한 거잖아 아니 다들 왜 나한테 자꾸 이공수라 가는거죠 형들 아니 무슨 센터로드라는 사람한테도 제가 진다는 멘트가 나옵니까 진짜로 아니 좀 그거는 선 넘었지 씨 적당해 형들 아 센터로드 형은 무가금이잖아 그거는 선 넘었지 형들 자 일단 저는 티셔츠부터 해가지고는 1억 6천짜리 입고 있습니다 에? 1억 6천짜리에요 어우 씨 야 뭐한다고 구티를 만들어가지고 주머니가 이렇게 가볍냐 짜증난다 짜증나 야 이 비용신새끼야 구티셔츠를 하기 전에 그냥 컬렉션을 더 채웠으면 얼마나 씨 얘기가 이공수라는 소리도 안 듣고 1공수를 못 박는 건데 뭐한다고 티셔츠 때문에 열려가지고는 악마왕의 화를 날려버려 엔씨 형들 제발 좀 줘 좀 2백 칠십만 나야 형금 8천만원이라고 제발 씨 조라 제발 떠줘 떠 형 막 테이프 치진 쫄움 설거지 캣 엔 잘 엔 엔 절 게시가 말이 없어서 오마이 터뜨린 게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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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시 게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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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